1.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1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6 호나묵 및 제15조제 사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2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제6 호나묵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엔 fpc6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3위 기준의 시행 1. 3위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4위 기준의 특례 1. 4위 기준의 특례 1. 4위 기준의 특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계축대 수선이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5위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 공사에 착공 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 1. 5위 기준 시행 전에 1.5 1위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6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6위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가름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6위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기술 기준에 따른다. 1. 7위 용어의 정의 1. 7위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7위 1.1 임시소방시설이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을 말한다. 1. 7위 1. 2위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엔 ftc-101 1. 7위 1. 2위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1. 7위 1. 3간위 소화장치란 건설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1. 7위 1. 4위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 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 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 경보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 1. 7위 1. 5가스 누설 경보기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1. 7위 1. 6간위 피난유도선이란 화재 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1. 7위 1. 7위 비상조명등이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1. 7위 1. 8위 방화포란 건설 현장 내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의 설치기준 2.1 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1 1.1 소화기의 소화약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엔 ftc-101 2.1 1.1의 표 2.1 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1 1.2 각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0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쉽게 보이는 장소의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2.1 1.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강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 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2.2 1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2 1.1 0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3 비상 경보장치의 설치기준 2.3 1 비상 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3 1.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2.3 1.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3 1.3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2.3 1.4 시각 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 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3 1.5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할 것 2.4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2.4 1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 1.10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5 간이 피난 유도선의 설치기준 2.5 1간이 피난 유도선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5 1.10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 맘옥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 피난 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 등 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2.5 1.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 유도선이 전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 유도선 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5 1.3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2.6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 2.6 1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6 1.10 제18조 제2항 별표 8 제2호 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6 1.2 비상 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록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6 1.3 비상 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2.7 방화포의 설치 기준 2.7 1 방화포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7 1.1 용접용단 작업실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오늘은 화재 안전기술 기준 중 건설 현장에 대한 nftc 606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